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유 부사장 전경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과하면 소통의 길이 열린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두려워 사과할 때도 있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과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여기기에 사과를 합니다 사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용서라는 것을 받기 위한 작업은 자신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사과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던 경험들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한두 번은 적어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잘 사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듣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어설프게 사과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말을 잘 한다는 것 또는 잘 말한다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솔솔 풀어서 하는 거지만 잘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을 잘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과도 어때요? 상대방의 언어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잘 들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곧 나는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사과 같지 않게 느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혹시 말할 때 나에게 진심이 담아 있지 않은 건 아닌가? 혹시나 내 말투가 또 세거나 내 말투가 이상하진 않는가? 나의 표정은 어떻는가? 사과를 하면서도 표정은 나 정말 하기 싫어 나 이 사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세 가지 때문에 바로 사과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서로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오, 이거 사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잘 하지 않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요 바로 사과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굳이 사갈 필요가 왜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의 경우인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방이 잘못했어, 내 잘못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굳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두 번째 생각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사과를 하는 것이 자신이 나약해진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사과를 하면 왠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과는 왜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담, A와 B 사이의 담이 점점 높이 높이 쌓아가요 그리고 그 낯선 상황에 어둠이 점점 간혹 차고요 둘만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사과를 하는데 사과의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과의 잘못된 그 표현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 얘기하는데 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하지만 너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책임을 B에게 전갈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바로 사과가 아닌 거죠 상대방에게 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둘째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오히려 제 3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 여기는 특히 자녀들이 싸움할 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형이랑 동생이 둘이 싸웠을 때 그런 거잖아요 형이나 동생 중에 왜 나만 그래요? 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똑같이 싸웠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만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자, 세 번째 아까 사과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라고 하진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떤 사과할 일이 있었고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아,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엄마 나 이 정도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대화를 단절시키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알았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됐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땠어요? 저는 만일에 그 입장이면 저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한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상대가 나에 대해 오해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이건 뭘까요? 기분이 상했으면 자, 가정법이네요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미안하지 않다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기분 상했으면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는 보루 전체 분위기를 다 나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뭘까요?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미안해 어,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자, 멈추는 단계에서는 뭘까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사과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사과하고자 할 때 멈추는 단계에서는 과연 나는 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멈추는 단계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때요? 더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나 또 상황이 분산시키는 거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과법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거는 여섯 가지가 뭐라고요? 잘못된 사고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할 때요 하지만 등 어집지 않은 그런 변명 붙이면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지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방금 지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적과 조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A와 B가 관계를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떤 충고를 하면요 A가 B에게 했을 때 B는 아, A가 나를 사랑해서 조언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관계가 서로 끊어지고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이럴 때는 어때요? B라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B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나를 지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타이밍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하죠 뭘까요? 아, 우리가 지적이 되건 조언이 된 거는 이게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지 않은 거에 따른 차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두 글자 오늘의 주제 바로 사과였잖아요 그 사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과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골든 타임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이밍이 있는데요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첫째, 때로는 빠르게 둘째, 때로는 느리게 해야 됩니다 오, 도대체 빠르게 하라는 거야? 느리게 하라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사과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기분이 상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요 오히려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분노를 표출할 그런 숙성의 시간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할 때는 먼저 멈추고 또 생각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항상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과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해요? 해왔던 과정을 뭐뭐로 뭐뭐로 했기 때문에 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만도 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니 미안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사과인 거죠 우리는 혹시 나의 불편함,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과를 막 난무하고 있지는 않나요? 미안해, 이런 것을 입에 달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은 형식사과로 해준 이야기일 뿐이고 진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사과,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죠 상대의 마음에 대한 이해, 또 위로, 이런 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진설한 반성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 우리 서로 관계를 호전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보여줄 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정한 사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도 중요한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5관까지 갈 거예요 5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째, 관찰 둘째, 관심 셋째는 관계 네 번째는 관리 다섯 번째는 관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다섯 가지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좋다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왠지 인간관계가 어려워, 불편해 라고 하는 사람들 이 다섯 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사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과하는 방법,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감동 스토리, 실화를 한 게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된 마뉴엘이 친구 에디에게 무려 61년 만에 사과를 했다는 실화입니다 이 두 친구는요, 4살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지금이 72세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이군요 그런데 그때 61년 전에 공놀이를 하는데요 이 에디라는 친구가 공을 던졌는데 공이 멀리 가지 않고 굉장히 조금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남자가 공을 그것밖에 못 던져라고 놀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에디는 다른 친구가 많은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놀려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밖에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뉴엘, 나의 절치는 나를 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마뉴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친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가 너무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마뉴엘은 이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고 61년 만에 4개월에 걸쳐서 편지를 썼어요 그 사과 편지를 에디에게 썼는데 4개월 동안 편지를 써서 에디에게 전달을 해줬죠 그랬더니 에디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랑한다 친구야 라고 그 사과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찌릿해요 그래서 이때 알게 됐어요 에디가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디는 이 마뉴엘의 사과를 듣고요 1년 반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시기를 놓쳤다면 마뉴엘은 평생 그게 짐이 됐을 거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 평생의 마음의 짐을 용기를 내서 정말 4개월 동안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을 때 이게 통했고 그게 사과를 받게 됐잖아요 이처럼 마뉴엘이 친구에게 사과했던 그 감동 스토리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런 평화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나요? 이런 평화의 선물을 받고 싶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용기를 내보시면 그 나머지가 편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기 힘든 이유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요 사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사과하는 법을 배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보면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또한 어렸을 때 사과하는 법을 따로 배우지 못했고 우리 자녀에게도 어렸을 때 사과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넘어갔네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과를 잘 하시나요? 사과 잘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글쎄요 한번 뒤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을 우리 결혼생활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싸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시죠? 우리 뇌의 해마에 저절로 기억이 탁탁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부간에 화해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사과했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 이렇게 화해했거든 그런데 땡땡아 너는 엄마랑 아빠가 싸울 때 너 기분이 그때 어땠어? 너의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우리 아이들 몸에 쓰레기 쌓아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쌓아주시면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쓰레기를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아이가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들어주고 해독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쓰레기가 쌓이지 않아요 곧 사과를 했을 때 진솔한 마음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지인이 환이라는 아이에게 머리를 감겨줬는데 얘가 아빠가 머리를 감기자고 할 때마다 계속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안 가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엄마가 바쁘니까 아빠한테 우리 환희 머리 좀 감겨줘요 라고 해서 머리를 감겨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울면서 나오고 그랬겠죠?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우리 환희가 이제 아빠가 그랬겠죠 환희한테 환희야 그런데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머리를 감겨주려고 하면 왜 그렇게 울고 싫다고 했어 라고 했더니 환희가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머리를 감겨줄 때는 눈에 비누 거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아빠가 머리를 감겨줄 때는 눈에 비누 거품이 들어가서 싫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알게 된 거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환희야 아빠가 미안해 그것도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환희 이야기가 어깨를 터덕터덕 하면서 어 괜찮아 아빠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과하시는 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과는 꼭 하셔야 돼요 내 아이니까 내 사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엄마 아빠니까 이해해 주지 않을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의 몸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반드시 해독해 줘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소한 잘못도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관계가 좋아지는 사과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얼굴을 보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죠 예를 들어서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사과를 하다 보면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자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면 오히려 화를 북돋아 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화를 퍼부어도 그대로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은 나 이제 너를 용서하겠어 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가 나죠 예를 들어서 컵에 검정물이 있을 때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아예 비우거나 둘째는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요 사과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사과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미안해 라는 식의 사과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뭘까요 어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거고 둘째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건 뭐라고요 그래 그랬었지 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기분에 철저히 맞춰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안해서 커피하냐 쏠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았으면 커피 한 잔 그걸로 되겠어 밥이라도 사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사과법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얼굴을 보면서 사과하자 둘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과하자 셋째 상대방이 화를 퍼부어도 그대로 들어주자 넷째 사과할 때는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사과하자 다섯째 상대방의 기분에 철저히 맞춰주자 입니다 여러분 사과는요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을 선물하는 것이고 어색한 말투에 쿠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과의 선순환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자 내가 그렇게 했어 둘째는 뭐예요? 사과하고요 세 번째는요 의견을 묻고 자 마지막으로 뭘까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사과의 선순환 네 가지 인사의 약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해서 사과를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과하면 사랑의 문이 열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불평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